혜리가 태어난 지 6개월 됐을 때 여기로 이사를 왔어 여기로? 여기로 이사를 왔어? 여기로 이사를 왔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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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집에서 침물를 하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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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혜리가 태어난 곳이잖아 인사해 삭변 인사 엄마 물건이 안 가 집아 나 잊지마 나 이제 오늘 자고 한 번 더 자면 나 이제 이사 가거든 그래서 나 잊지마 안녕 포텐도 인사해야지 포텐아 안녕 안녕 철크 철크 이쁘다 멋지다 집한테 인사할까? 잘 있어? 하고 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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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좋아? 응 다른 집도 테리 기다리고 있어 테리야 빨리 와 그러고 있어 어디? 어 새로운 집이 테리 엄청 기다리고 있어 나 갈래 야 요 금방 갈게 그래 금방 갈게 이따 만나자 이건 그다음 форм함 비밀은 연어 애니가 소소 고기, 바로 가고 성적이 날이 나오게 되고 만들라고 겨울과 오지 İlgin, 저게 자막이 들어간 홈이 저렇게 막상돼 따라타까 이렇게 다리 애들 맛있는 향기를 느껴야지 그치지요 눈 열금 돼지랄 끈 끈 이렇게 되지요 나를 심는 너 귀enk어 공동이란 움직여야지 공동이란 움직여야지 옷이 살랑살랑하면 몸도 움직이는거야 맞아 공동이란 뒤돌아내 해봐 공동이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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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엄마랑 같이해 야 신랑실랑하면 옷이랑 같이하는거야 언니랑 같이 춰봐 맞아 공동이춤 공동이춤 혜리는 0점 혜리는 100만점 이거 엄마 어떻게 알았어 엄마가 혜리 주려고 산건데 왜왜왜 왜 같이 같이 한 번씩 왜 알았어 알았어 한 번 더 써볼래 어 왜왜왜 혜리도 줄거야 오늘의 공동이상 주자 그러면 한 번 주고 혜리도 엄마한테 따지 않고 줄게 오늘의 공동이상 장 태 리리 사줄게 사줄게 오늘의 혜리테리 그러면 같이 같이 일로와 둘이 일로와 같이와 같이 일로와 같이 일로와 아니 안좋아 같이 하나만 마실게 오늘의 공동이상 장 태 리 오늘의 공동이상 장 혜리 rechts 하나 동생 나는 안 letters 응 테리도 주사는데 맞을까? 난 여기 혼자 있을거야 응 아빠랑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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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 shocked 주사를 궁금하면 조긋 일이 올라다 바로 누 lance 더 Flex 두 decorating 다음주 화요일 오후 응, 응